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만해. 그만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걸그룹은. 걸그룹은 키르히를 신는다. 정말 걸그룹한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신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같아요. 몸이 길고 비율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옷을 입었을 때. 그렇죠. 어울림이 틀리잖아요. 옷태가 이렇게 확 살면서 사람이 뭔가 좀 더 존재감이 있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룹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아요. 저희 그룹에서. 화면으로 보니까 제 존재감이 너무나도 깨알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규리 씨랑 같이 가장 높은 힐을 고집해서 열심히 신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통 그 몇 센티미터. 지금. 무대에서 신는 게요. 저랑 규리 씨 기준으로 거의 12cm 정도 돼요. 네. 12cm.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이게 힐에 발목 뒤쪽이 이렇게 심하게 꺾인 상태에서 무게가 계속 실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살이 1kg 찔 때마다 10kg의 부하가 걸린대요. 그렇죠. 어떡하죠. 진짜 다시 높은 걸 신어야 되나 봐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차에 이제 기사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저랑 은혁 선배님이 대한민국 평균 키. 오. 남녀. 네. 저 너무 기쁜 거예요. 키 몇이에요. 제가. 74. 74. 발창 빼고. 저 160. 160. 우리나라 여자 평균 키는 160. 진짜 맞아요. 친구들이 키가 큰 거지 제가 작은 게 아니구나. 나는 평균 키니까 괜찮다. 네. 저랑 승윤 씨랑 같이 있으면 되게 평범한 거예요. 대한민국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여자. 김현경 씨가. 키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키릴 신어본 적 있어요? 저는 키릴은 신어본 적이 없고요. 거의 지금 말하면 거의 10cm가 넘어가면 제가. 12cm예요. 그러면 몇이죠? 12cm 신으면. 2m2. 2m2 키릴 신으면. 2m2. 2m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 사이즈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이란나? 290. 290. 290. 290.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키가 크니까. 이걸 버트리하면 발이 커요. 키가 커서.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아요? 백옥 빼고는 다 불편한 것 같아요. 백옥 빼고는 다 불편한 것 같아요. 백옥 빼고. 네. 건물을 다닐 때도 좀 많이 머리나 이런 데로 많이 부딪히는고요. 그리고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이즈 같은 게 많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걷어. 신대도 그냥 발 삐져 나오나요? 이렇게 좀 걷어. 신대도 그냥 발 삐져 나오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색이니까 좀. 비행기. 비행기라든지 이럴 때도 이제 이코노미를 타게 되면은. 비상구 자석으로 이제 다 쟁탈전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제가 1순위로 이제 해줘서 언니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비행기 탈 때는 불편하거든요. 어? 왜? 지금 지금 보이네요? 가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몸이. 맞아요. 아 딱 차원이 안 나지 말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다가. 머리 마지가. 그리고 제일 귀찮을 때가 이제 짐 올릴 때. 네. 올리는 거는 이렇게 뛰어서 들어가는데. 네. 꺼낼 수가 없어. 나도 내릴 때 힘들어. 네. 이거 꺼내기가 힘들어서. 아유. 아주. 제가 운동선수들을 많이 알아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좀. 이 강심장을 토대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에도 여쭤봤거든요. 이코노미 타고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가시는데 다. 그런 선수들한테 좀. 그 정도 협회나 이런 데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라서 뭐 또는 그런. 태능에 있는 선수들인데 지원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4년에 한 번을 가는데. 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사실 런던이 굉장히 멀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런 면들은 부각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농구 선수들. 남자들 알아서 지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2m가 넘으면 비지스를 끊어주고. 199까지는 이코노미를 타고. 야 이거 이코노미 주무군이라고 해서. 그런 경험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게 아마 외국 선수가 뭐. 이코노미에서.